8번 정의, 천칭자리, 이거는 법하고 관련됐습니다. 검성으로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, 사람으로 치면 중년이죠. 계절로 치면 추분이다, 가을이다. 마음의 평정, 적절한 보상, 공명정대, 분별력, 정의. 왜냐하면 법관이니까 이거는 다 상점이겠죠. 좋은 말이겠죠. 긍정적인 말, 정의롭고 공명정지해야지 법관이 법을 잘 지키겠죠. 정의는 법관을 생각하시면 되고요. 정확성이 된다, 이건 다 긍정적인 말이고. 균형, 엄정, 냉정, 정당함은 다 정확해야 된다는 말이죠. 정확해야 된다. 또 8번 정의 카드는 사회성이 아주 발달돼서 자기가 맡은 일은 꼭 책임을 진다.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. 중년, 몸으로 치면 허리 중간, 비판 영역, 철이 든다. 뭐 이거는 좀 부정적일 때는 잘했고 못했고 시십이 잘 가린다. 좀 남을 비판을 잘한다. 사람으로 칠 때는 철이 빨리 든다. 또 그리고 공과사가 정확해요. 이 8번 정의를 뽑은 사람은. 공과사를 아주 정확해요. 성격은 좀 합리적이지만 아주 냉정해요. 뭐 아무래도 법관이 법을 집행하려면 냉정해야 되겠죠. 사람으로 치면 냉정한 성격이라 따뜻한 성격은 아니다. 아름다운 법 만남.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성이 아주 발달돼서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. 낮과 밤의 경계. 중간 저울이니까요. 극한꾼, 에이전트, 카운셀링, 법, 집행자, 법관. 모든 일에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. 이 카드를 뽑았다 할 때 모든 일에 결정을 내가 내려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균형은 저울이죠. 국경, 서양. 예술가, 외교관, 변호사. 좀 전문직 계통이죠. 전문직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뽑고. 이 카드는 100% 직장인입니다. 사업과는 거리가 멉니다. 부정적인 단점으로서는 애정과 거리가 멀다. 컵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. 이혼을 할 수 있다. 별거를 할 수 있다. 긍정적일 때는 결합이 된다, 결혼도 해도 된다, 살림을 차려도 된다. 다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. 컵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. 만약에 부부가 서로 성격이 안 맞아가 별거를 한다. 그럴 때 제가 계속 누차히 말씀드리지만 메이저 카드 위에 암장 카드를 다 보시면서 옆에 카드를 잘 보시면서 부정적으로 설명할 때는 100% 이혼을 합니다. 100% 이혼을 합니다. 옆에 카드 호러스코프 벨레인 카드가 잘 나왔다. 왜 떨어지고 삽니까? 빨리 집에서 합치세요. 이렇게 충고를 해주시고 안 좋았다. 이 8분하고 컵하고 같이 딱 붙어가 잘 나오더라고요. 그럴 때는 호러스코프 카드가 아무리 좋게 넣어도 100% 이혼에 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때는 두 장인 날때 100% 이혼입니다. 건강으로서는 허리. 계속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안 좋겠죠. 눈동자. 눈동자란 말은 안구 질환이 많으신 분들이 이 8분 카드를 많이 뽑습니다. 2분 여자 교황도 안구와 관련이 있다. 주로 시력이 나쁘다. 그래서 안과를 자주 다녀라.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면 됩니다. 각막, 비만.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좀 비만이 많겠죠.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요. 기가 좀 안 좋겠죠. 청각에. 아무래도 부풀 집행하려면 계속 말을 듣고 해야 되니까 좀 기가 안 좋다. 장소는 병원. 그리고 병원도 수술실입니다. 이 카드를 뽑았을 때 꼭 수술을 합니다. 칼을 들고 있으니까. 외과 의사들도 이 카드를 많이 뽑습니다. 그리고 이 카드는 보통 보면 이 칼은 보면 영적인 기운이 강할 때 무당집에 가면 앞에 막 대나무 막 이렇게 꼽혔죠. 이걸 숏대로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주로 이 만신들이 또 많이 뽑습니다. 이 카드는. 그리고 의사는. 의사로서 이 칼은 많이 뽑았다. 성형외과 수술도 되지만 주로 외과 의사들이 많이 뽑는다. 칼을 들고 있으니까. 시험 보는 장소, 법원 연구소 대충 가지고 사람으로서는 법을 집행하니까 판사, 변호사, 해계사, 시어머니 대모. 뭐 보모 이런데. 주로 판검사, 외과 의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칼을 들었기 때문에 칼을 잘 쓰는 사람도 됩니다. 직장인으로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. 정육 좀 하시는 분들도 이 카드는 많이 놓습니다. 요리사. 성격으로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. 보통 법을 집행하는 판검사나 변호사들도 예민하죠. 또 수술을 하시는 외과 의사들도 예민하죠. 그래서 성격으로서는 굉장히 예민하다. 만약에 식당 하시는 분, 정육 중 하시는 분이 이 카드를 뽑았다. 건들면 안 됩니다. 공이 설다가 주방에서 음식 하다가 칼 들고 놓습니다. 굉장히 예민한 성격입니다. 조심해야 되고. 또 컴퓨터 전문가들도 주로 나오는데 이건 좀 예외입니다. 성격상으로는 빈틈이 없어요. 꼼꼼해요. 의사가 수술하려면 빈틈이 없어야 되죠. 법관들이 법을 집행하려면 빈틈이 없어야 되죠. 또 이 카드는 또 나중에 매아역수 공부할 때도 제가 같이 물질서 말씀을 해드리겠는데 만약에 내가 상사로 있다. 법관이라도 이 카드가 두 장 이상 나왔다 하면 밑에서 서기가 있고 이 격리 쪽이 또 있는데 밑에서 서류가 올라와야 되는데 마음이 안 들어합니다. 자기가 직접 써야 될 마음이 편합니다. 이 사람들은. 직장 상사한테 이 카드를 뽑았다.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직장 상사입니다. 웬만해서 오케이 소리를 안 합니다. 보면 빈틈이 없는데도 자기가 꼭 한 자라도 열 것도 없어도 엿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입니다. 그 정도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입니다. 이 용통성이 그래서 전혀 없죠. 직장인이면 부하 직원들이 안 따르는 성격입니다. 그 대신에 대표한테는 아주 인정을 받죠. 부하 직원은 전혀 안 따릅니다. 그 대신에 예민하고 날카롭지만 상대편에서 실수를 하면 너 이것이 잘못됐지. 부하 직원이 우기지 않고 얘 잘못됐습니다. 새로 하겠습니다. 마음의 간룡은 아주 좋아요. 베풀어줍니다. 그래 또 그럴 때 마음이 넓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상사구나 이렇게 생각 많이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. 이혼할 때 많이 나오고 내가 집을 사는데 내가 이사를 가는데 보증금이 많다. 전세를 갈 때 이 카드가 나왔다 할 때는 등기부등본이나 꼭 꼼꼼히 서류를 따져야 됩니다. 꼭 하자가 있다. 무슨 문제가 있다. 서류를 꼼꼼히 따져라. 내가 이사를 간다. 특히 전세를 한다. 내가 집을 산다 할 때 꼭 이 카드가 나오면 한번 자세히 서류를 살펴봐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카드 잘 뽑는 남자들은요. 집하에 가면요. 부인들이 전부 다 우울합니다. 대인관계가 많아가 사회성은 발달됐지만 집에 가면 집에서는 아주 입을 다물고 삽니다. 그래서 부인들이 보통 보면 우울증을 많이 걸립니다. 나는 우리 남편 때 못 살겠어야 하는 여자들이 남편 성격을 뽑을 때 이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. 그럼 그 부인은 상담하러 오신 내 남자분들은 이미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. 그것 때문에 남편으로서 이 카드를 뽑았을 때는 집안 내에 사업이 많겠죠. 배우자가 아무래도 불만이 많겠죠. 그런 카드고 중요한 것은 집 살 때 꼼꼼히 따져라. 대표는 안 되고 직장인으로서는 아주 최고고 부하직원은 안 따른다. 단지 그것이 하나 단점이지 그거는 다 좋죠. 성격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주 좋고 다 좋습니다. 좀 조심해라. 그것만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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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